네 2022년 4월 7일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역시나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압권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같아요. 이게 어제 백악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오바마. 그리고 이 여자가 미국 부통령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내 핵심적인 정권 정치계의 원로우들과 지금 현재의 실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악관 주최한 만찬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과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오바마와 바이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을 조 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부통령이긴 했습니다. 오바마 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미스터 프레지드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오바마 있죠. 오바마 있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지금 카메라맨이보다 오바마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 여자는 부통령이죠. 부통령도 역시 오바마 주변에만 있고. 그리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셨죠?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실각상태. 사실상 실각상태.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인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부터는 오바마가 수렴 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가장 반대되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관점인데 첫 번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CIA와 국무부가 감독하고 그리고 전 대통령이죠. 페트로 포르센코가 연출하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젤란스키가 주연한 대중국 포위전이자 대러시아 자원 약탈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뭐 관점입니다. 관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전쟁은 실패다 보는 겁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실각한 상태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 전쟁을 보는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은 동양의 전제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러한 가치 동양의 가치, 반인권이라는 가치와 서구 민주주의, 혹은 Western Value라고 부르는 서구적 가치의 충돌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터지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언론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넨스트타임즈 등의 이런 언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와 서구적 가치 인권과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향한 서구적 가치를 동양인 러시아와 중국이 막고 있는 거기서 발생한 충돌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서구의 가치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서구의 가치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이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어젠 그제죠. 어저께 미국이 러시아의 채권 상환을 막았잖아요. 왜 막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월스트리트라든가 파이넨셜타임즈와 같은 이러한 언론들 경제전문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그 내막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마 한국에서도 어떤 언론들도 그런 내막이나 사연이라든가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레이션을 할 뿐이지 그 기지에 깔려있는 논리를 설명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저도나 워싱턴포스트 소위 말하는 어떤 미국 내의 정론지라고 하는 이 언론들도 무려 뉴욕타임즈 대단한 언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언론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의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와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게 됐죠. 그게 우크라이나 선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대표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 중의 하나가 부처 워크라임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가 물러난 기에프의 북서쪽 거기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마을의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소규모 도시에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전형적인 거짓 보도입니다. 한번 제가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밑에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거짓인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든 전쟁 범죄는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민병대와 거구 나치 아저프 바텔레이너라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니까 마리오플에 있습니다. 마리오플에도 있고 마리오플 그리고 돈바스에도 있어요. 돈바스 마리오플에 대략 14,000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5만명 정도 합해서 7만내지 8만명 같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거구 나치 정규군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인데 어 과거 과거 독일이죠 나치의 나치의 SS SS 아시죠 친위대 친위대의 표장을 붙이고 다닙니다. 와 엄청난거죠 SS 친위대 SS가 뭐하는 부대에요 이게 인종청소한 부대에요 수많은 러시아인들 2천만명을 민간인들 2천만명을 학살한 러시아 민간인 2천만명을 학살한 이 부대의 표장 부대표장을 붙이고 다녀요 누가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역기적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첫번째 관점과 두번째 관점이 부대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는 두번째 관점만 부대쪽하고 있을텐데 첫번째 관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적 가치라고 주장하는거 서구적 가치 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도덕이죠 도덕 윤리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렴 이런거잖아요 이런 민주주의 인권 요것이 서구의 가치 western value 라고 하고 있는거에요 western value 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겁니다 where did the 젤런스키 get 젤런스키 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 한국돈 현금 2조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거죠 2조원이 이 사람은 젤런스키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미디언 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배우였어요 배우 그냥 그냥 일개 배우일 뿐입니다 일개 배우가 갑자기 1-2년만에 현금만 2조원이 생긴거에요 물론 부동산 등은 빼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거죠 요게 서구적 가치 이른바 서구가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와 청렴과 인권이 바로 요런 것이냐는거죠 왜냐하니까 젤런스키를 지금 만든 사람은 사실상 CIA와 미 국무부라고 보는거죠 그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CIA와 미 국무부가 이런걸 현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구적 가치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 거짓이라는거죠 다 속임수일 뿐이라는거죠 그 무늬만 그럴듯 할 뿐이지 속에는 다 썩어쓰임이 다 훼손된 그 가치를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럼 이것이 우리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하고 상관이 있다더라도 우리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난 5년간 세계가 한국에 열광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계가 한국에 열광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 이렇게 오죽하면 유튜브 구글 검색에 구글 검색에 구글 검색을 보면 why why 뭐 world lik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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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K-POP, K-드라마, K-무비와 같은 한국적 문화에 대한 열광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문화도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BRI 프로젝트에 부족한 2%가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아무도 중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그래서 중국 문화가 중국에 빠진 바로 이 2%.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그리고 세계 전역의 엄청난 어떤 돈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BRI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게는 문화의 힘이 없어요. 아무도 중국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인을 존경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이 중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왜? 한국의 문화, 코리안 밸류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한 중국이 부족한 문화의 힘을 채울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구조적인 이유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구적 가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반중증서. 이건 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구의 시각이 한국에 투사된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구의 1% 미만이고 99%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생각 99%는 서구의 생각이 한국에 비춰진 겁니다. 그걸 투영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한국 스스로 한국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모두가 열광했던 한국의 가치. 그것을 올해 다 부숴버렸어요. 더 이상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어쩌면이라고 붙일게요. 자 그리고 G2 프로젝트. 그랜드 게이트웨이였나요? 뭐 그레이트 게이트웨이였나? EU가 진행하는 BRI 프로젝트죠. 그렇죠? 이것도 얘는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 부족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재원 800조가 없어요. 그렇죠? 이 그랜드 게이트웨이 EU 프로젝트는 약 800조짜리 프로젝트예요. BRI는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전후예요. 2000조 전후고. 규모가 BRI의 월땡이 크죠. 어쨌거나 중국은 2000조를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만은 EU는 800조를 조달할 능력이 없어요. 두번째, EU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쉬어 온 것이 Western Value입니다. 서구적 가치를 세계 전력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맨얼, 맨얼골, 생얼이라 그러나요? 생얼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서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Western Value를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BRI는 세계 전력에 수백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당장은 도로와 항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와 항만이 일단락되는 2025년부터는 신도시 건설이 본격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에요. 신도시는 기존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인프라와 이념과 생산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직전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193개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표준화된 인프라, 하나의 표준화된 동사무소와 시청과 병원과 세무소를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방안이 우리 RTK 프로젝트입니다. RTK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OASIS 도구예요. OASIS 도구는 완전히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OASIS 도구 있잖아요. 이 5개 도구. OpenAC가 있고 완전수동 블록체인, ABC, Space Web, Innovation, Social Coding. 5가지죠. OASIS. 이 5가지의 도구가 만들어진 이유와 도구를 만든 목표가, 쓰임새가 바로 이러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신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하는 것. OASIS 도구 중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인 ABC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갖는 신도시들을 아우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통화와 금융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농협은행이 193개국의 지점을 설치한다는 것, 193개국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카카오뱅크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ABC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 웹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내용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은 뭐 각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안 바뀌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메인화면에 개포개 되어 있잖아요. 개포개. 이 내용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메인화면에서 그대로 차지하고 있죠. 이 자리에.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떤 의미인지 지난 5년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고 말씀드린 적이 없죠. 오늘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개, 한문을 배우신 분은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개는 플랜입니다. 플랜이고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에요. 설계할 때 그 개예요. 계획할 때 그 개입니다. 플랜이고 디자인입니다. 이 개는 뭐예요? 월드입니다. 세계. 그죠? 그러니까 a plan for the world. 우연이죠. 우연이. 우연이 지금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질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하나의 국지전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간의 어떤 문명의 충돌이에요. 사실상. 동양과 서양 간의 전면전입니다. 문화적 가치를 두고 이루어지는 전면전이죠. 이러한 전면전이 낳을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계 각의 인프라. 그러한 인프라죠. 그러한 인프라를 우리가 지난 5년간 만들어 온 겁니다. 그 만들어 온 것이 바로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오아시스 도구입니다.